티타임! 티타임! 서로 이제 티타임 주고 안 쏠려고 도톤이가 주는거죠 지금 너무 웃겨 나이스! 바다! 바다! 덴이.. 진짜 스트리밍! 오! 바다! 부심! 보다! 어! 바다! 나고! 하하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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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운드 2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2라운드 다음 게임은 죽음 이상한 사람 이런 거 웃음 너가 웃음 내가 죽음 I'm going to be dead because he has much more armor than I have 고인물 기동은 무엇일까요? Bounce 심형타, 네 좋습니다 finally I got the shot on him proper shot 명주옥 고인물, 야 저기 또 하나 더 늘어온다 명주옥, 아니 이거 불났죠 oh nice he's on fire finally it's so hard to kill this guy what oh he put it, put it off 어디에서 뚫린거야 도대체 명주옥 겁나 안죽네요 진짜 호신 부셔야겠다 나이스 어디에 뚫린거지 이거 도대체 격파 아 드디어 잡았네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팔로우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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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